안녕하세요! 오늘은 뱃살을 먹어볼게요 뱃살을 만들어봐요 뱃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뱃살이 너무 맛있어요 뱃살을 많이 먹어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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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잼 오징어와 다진 마시멜로우 다진 마시멜로우 빙소시 고추냉이 풋풋풋 소금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치킨에 찍어먹으면 HubSpurr 지금은 열이 어디있어? 짠 달콤한 벽리고 초콜릿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매콤한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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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볼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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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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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